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지나고 보면 모두가 그리운 것이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뼈를 녹일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었다고 할지라도요. 지나고 보면 가끔은 그리워질 때가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살았던가 싶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지나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리다가 보면 애틋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한 혹여 지금의 이 시간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어떤 절망이고요. 고통스러운 질곡에 서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려고만 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일은 또한 없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살아있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더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만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스스로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서는 아니되리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날의 어떤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지금의 힘겨움 또한 어디쯤에선가 우리가 그리워하게 될지를 생각해보면은요. 오늘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21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송 가운데에서요. 매일 아침에 하는 도량석이 끝나고 종송을 치는데요. 범종을 치면서 하는 종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법당 안에서 쇠송으로 아침 예부를 하기 전에 하는 종송일 수도 있는데요. 그 종송을 하면서 하는 개송인 범종이나 쇠송을 치면서 하는 개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12번째 타종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11번째 타종 12번째 타종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팔상성도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타종을 하는 부분인데요. 팔상성도 가운데서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내려오셔서 도솔레이상, 룸비니 공원에서 태어나셔서 비람강생상 또 동서남북 사문을 관찰하시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사문유관상 그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신 유성출가상 4개의 과정을 하고 우리가 11번째 타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설산에서 6년 동안 수행하신 설산수도상 또 나군이를 극복해서 이기고 깨달음을 얻게 된 수왕마상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처음으로 녹야원에 가서 전법을 하셨지요. 그래서 녹원전법상 45년 동안 불법을 펴시다가 쿠시나거라 쌍수루나무 아래에서 열반을 하신 쌍림열반상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상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열두 번째 타종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다생부모 십종대은이다 해서 여러 생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열 가지 큰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되새기면서 아침에 우리가 범종을 치면서 타종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부모 운중경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충 요체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다생부모 십종대은 열 가지의 부모에게 커다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부모가 내세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자식이 부모였을 수도 있고요. 세세생생 지나면서 보면 부모 아닌 경우가 없고 자식 아닌 경우가 없죠. 또 나가 아닌 경우가 없고 너가 아닌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체대비를 주차하는 건데요. 그 인연이 부모로 맺어진 인연이다라고 하면 부모님께는 우리가 커다란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회탐수혼이다. 또 임산수고혼이다. 또 생자망혼이다. 연고토감은 회관지습은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열세번째 우리가 타종을 울리고요. 그 다음에 유포양육은이라 세탁부정은이라 원행염문이라 위조학업은 구경연민은이다. 하면서 를 되새기면서 열네번째 타종을 우리가 울리는데요. 회탐수혼이다. 회탐수혼이다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태해에 실어서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겁의 어떤 인연이 주중에서 금생에 와서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를 하게 되죠. 또 한 달 한 달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서 오장이 생겨나고요. 일곱 달이 되면서는 육정이 열리게 되고요. 어머님의 그 잉태한 몸 무겁기는 태산과 같고 또 몸 가짐에도 자식 때문에 몹쓸 질병이 걸릴까봐 해서 겁이 나고요. 또 약을 먹으면 안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좋은 옷은 아무래도 배가 부르니까 입을 수가 없고요. 또 화장대는 얼굴 단장을 못하다 보니까 먼지만 뽀얗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잉태해서 세상에 출산을 하게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께, 어버이께는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회탐수혼이라는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산할 때 고통받으시는 은혜, 임산수혼이라는 것이 있지요. 아기를 잉태해서 열 달이 지나면 해산의 어려움이 다가오는데요. 아침마다 또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중병에 걸린 듯해서 나날이 정신도 흐려지고 힘도 들고 또한 그 두려움이 이루어 흉룡할 수 없이 많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근심 속에 쏟아지는 눈물방울이 옷깃을 스치신다고 해요. 슬픔을 먹은 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족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다가 혹여나 죽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겁신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애기 낳으시는 분들 보면 그 고통이 사실 흉룡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간혹 TV나 어떤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위로 흉룡할 수 없이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 고통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시는 생자망훈의 은혜가 있어요. 어머님이 어떠한 것도 다 극복을 하시면서 애기를 잘나게 하기 위해서 참지 않아요. 뱃속에서는 퇴교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역량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출산을 하게 되면은요. 오장 육보가 다 터져나가는 것 같고요. 몸과 마음이 다 까물어진다라고 하지 않아요? 또한 애기를 낳으시면서 피를 흘려놓는 자리는 마치 짐승을 잡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고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또한 기쁨이 가라앉으면 또 슬픔이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픔이라는 건 이루 형용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자식이 건강하다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시는 어머님의 어떤 심정, 아버님의 심정 우리가 사실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훌륭하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야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쓴 것만 삼키고 단 것은 뱉아서 먹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연고토감은이라고 그러죠. 그 무겁고 깊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가히 짐작하기 힘들지요. 귀엽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시도 변하지 않지요. 또 단 것이 있으면 다 뱉어서 애기한테 먹여주고 또 쓴 것만 자시고 어려운 것만 자시고 그래도 부모님 얼굴은 평안하고요. 자식 사랑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그 은혜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지중한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자식만 잘 먹이고 자식만 건강하면 당신들은 아무래도 괜찮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보면은요. 유독 어른분들 모시고 식사하러 가면은 오늘따라 입맛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런 경우 많이 계시지 않아요? 혹여나 음식값 많이 올라갈까봐 그러고요. 이상하게 난 오늘 엄청 배부르네 하면서 안 드신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 마음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잘 모르지 않아요?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는 우리 어머니 문의 노래도 나오지 않아요? 회건 취수분이 있죠. 어머니 당신 스스로는 진자리에 누우시고요. 아이는 마른자리로 자꾸 갈아내시면서 또한 두 젖으로 목마름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또 소매자락으로 혹여나 찬 바람을 맞을까봐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밤이 새도록 아기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잠도 못 주무시고요. 또한 반대로 아기가 재롱을 부리다 보면 그 기쁨이 한량이 없어서 오로지 아이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어머니는 그 불편함도 다 새키고 말죠. 자식이 훌륭하게 된다. 자식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들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자식이 기는 사람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여섯 번째로 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육포양육 은혜가 있죠. 어머님의 크신 은혜가 땅과도 같고 또 아버님의 높은 은혜는 하늘과 같다. 덮은 하늘과 실려있는 땅이 바로 어머님이 은혜와 같은데 그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 게 부모님의 은혜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님 뜻, 어머님 뜻이 그와 같아서 설령 자식이 몸이 불편하거나 잘못이 있다 한들 어떻게 미워하고 혹여 자식이 손과 발이 없다 한들 어떻게 싫어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아끼면서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다음 이제 일곱 번째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세탁, 부정, 은혜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얼굴도 아름다우셨고요. 또 자태도 곱고 고와서 아주 풍염하시기도 했고요. 또 두 눈썹은 버들잎과도 같았고 두 뺨에 뜨인 홍조 역시 붉은 연꽃보다 더 아름다우셨던 그런 어머님이 은혜가 지중할수록 또 자식들을 낳아서 키울수록 그 모습은 야위게 되고요. 거울에 비쳤을 때 밝은 모습이 빨래나 일을 하면서 상하게 되고요. 자신은 늙는 줄 모르고 아들, 딸 귀엽게 키우는 바람에 어느덧 귀 밑에는 하얀색의 신락 같은 그런 흰머리카락들이 늘고요. 또한 어머님의 모습에 잔주름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덟 번째로 먼 길 떠난 자식 걱정하시는 원행 억녀문의 은혜가 있다. 죽어서 영이별은 참기에 어려운데 살아서의 생이별은 더더욱 가슴을 아파한다 그래요. 자식이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면 어머니 마음도 자식을 따라간다 그러지 않아요? 밤낮을 가림없이 자식의 행동 따라 눈물을 흘리고요. 또 천줄기, 만줄기가 원숭이가 자식 사랑하면서 울부짖는 것과 같이 어머님의 마음은 자식 따라다니면서 간장이 끊어지신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자식을 위해서 모진 일도 다 하시는 위조, 악, 업, 은혜, 은혜가 있어요. 강산처럼 소중하신 아버지, 어머니 정말 깊을 쌓 그 은혜를 갚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식의 괴로움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요. 아이가 수고를 하면 그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죠. 또한 머나먼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혹시 떠나가서 추운 데서 자는 것은 아닌가 또 밥은 굶는 것이 아닌가 이루 형령할 수 없이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위조, 악, 업, 은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구경, 연민, 은혜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 깊고 무거워서 그 베푸신, 크신 사랑이 그칠 새가 없다고 그러죠.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을 하고요. 또한 멀거나 가깝거나 자식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뜻을 따라주는 또한 어머님 연세가 100살이 되어도요. 80된 자식 걱정을 하는 그 마음이 한량이 없다라고 해요. 과연 그 높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언제 다 갚겠느냐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바로 13번째, 14번째 매일 아침 종을 칠 때마다 또 저녁에 종을 칠 때마다 되새기는 개성이 바로 이 종성이에요.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생들이 비록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마음과 행동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은 알지를 못하고 또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은혜를 버리고 턱을 배반하고 어질고 자유로운 마음이 전혀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올바른 의리가 없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융퇴한 지 열 달 동안은 어머님은 일어서거나 앉았거나 마음대로 편안하지 못하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음식은 잘 내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큰 병을 앓는 사람과 같고 달이 차서 해산할 때는 모든 고통을 받아서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무상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요. 바로 짐승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서 바닥을 적시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고서는 또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아이에게 먹여주고요. 안아주고 길러주고 더러운 것을 세탁해주면서도 그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고 고성스러운 것도 사양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다라고 하지요. 마른 자리에는 아이를 윽히고 젖은 자리에는 어머니가 눕고 또한 3, 4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이면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면 온갖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고요. 또한 아들은 장가를 들이게 되고 딸은 시집을 보내고 또한 벼슬이나 관리나 어떤 일자리도 갖게 하고요. 학문도 닿게 해주고요. 또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고생을 떠맡아서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끝나도 온정이 끊어졌다고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혹여나 아들이나 딸에게 병이 있으면 부모님도 병이 생기고요. 또 만일 자식의 병이 낳으면 또한 부모님의 병도 꼭 낫게 되기도 한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양육을 하면서 성년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식이 장성을 하면 도리어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부모에게 말을 하더라도요. 눈을 흘리거나 눈동자를 부릅뜨거나 큰소리를 치는 자식도 있고요. 또한 불공경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형제 간에 또 주변 이웃이나 친척 간에 욕설을 하며 예의도 없고요. 또한 스승의 교운도 따라지도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부모님의 영을 어기기도 하고 형제 간의 말도 지키지도 않고 또한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에게 아뢰지를 않는가 하면 말이나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서 스스로 높은 채 하고 또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부모는 훈계하고 책망을 하고 잘못됨을 타일러 어서 이끌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부작정 자식이라고 해서 귀엽게만 생각해서 감싸주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 점점 장생하게 되면은요. 잔인해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게 되고요. 잘못된 일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질만 내게 되고요. 좋은 친구들을 버리고 악인과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요. 그러한 습관이 이미 배워 성질이 바뀌어서 마침내 경솔하게 되면 남의 꼬임에 빠져서 타양으로 나가거나 부모를 배반하고 또한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혹은 행상을 하고 또한 싸움질도 하고 자칫 술집이나 화류계에 빠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여자나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서 오래도록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타양에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지를 않다가 남의 꼬임에 빠져서 명예를 더럽히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지 않던 일로써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고요. 혹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앵란에 뒤열켜서 곤궁하고 또한 괴롭고 배고프고 고달퍼도 보살피고 시중드는 사람이 없이 남의 혐오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부모는 자식을 따라 오래 걱정하고 근심하고 혹은 피눈물로 울다가 눈이 어둡거나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 슬퍼하고 애달파하다가 기가 막혀서 병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자식을 생각하다가 몸이 새악해져서 죽기도 하고요. 원통하게 혹여 죽은 귀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아주 끊어버리지를 못하게 된다고 했어요. 혹은 자식은 어떻게 보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요. 물이 지어서 울지 않은 일로 돌아다니고요. 추악하고 거만해지는가 하면 쓸데없는 것을 익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로 인해서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어떤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모를 걱정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또한 부모의 어떤 지내는 형편과 죽고 더운 것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부모를 편안히 모실 생각은 없고 또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서 얼굴이 새해파리해지면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괄시하고 성을 내고 구박을 내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가 호라비가 되거나 어머니가 호러머니가 되어서 동방을 하게 되면 독소공방을 하게 되면 마치 낙은애가 남의 집에 하룻밥 묵는 것 같고 하치 어떤 심상이나 자리나 이런 여건도 올바로 만들어드리지도 않고요. 문안을 들이거나 찾는 일도 없게 되고요. 또한 부모의 방이 더운지 추운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밤낮으로 병이 들고 슬퍼하고 한숨만 짓게 된다라고 했어요. 또한 부모님께 마땅히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봉양을 해야 되는데요. 매향 그짓으로 부끄러운 채 하고 혹시 좋은 음식을 보면 가져다 자기 아내나 자식에게만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고요. 또한 처자식과 어떤 약속은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하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중은 전혀 아는 채도 안 하게 되고요. 혹은 딸자식은 남의 배필이 되어가면 시집가기 전에는 효순했던 것이 출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 찾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되고요. 부모로 하여금 오장육보가 뒤틀리게끔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되기도 하고요. 항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자식은 부모의 은덕은 헤아리질 못하고 부류하는 죄는 마침내 끝이 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중경을 통해서 부모의 궁턱을 되살줄펴보고요. 또한 아침 저녁 종성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개송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기도 했죠. 우리 불자님들 웃음소리가 나는 집에는요. 행복이 와서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라고 해요. 받는 기쁨은 짧은데 주는 기쁨은 길고요.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는데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우고요. 그러나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은데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보다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네요. 또한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요.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본내는 적어진다라고 해요. 우리 불자님들 늘 이러한 지혜로 여암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상 자비정사 석일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